글로벌 정면승부 자, 국제 뉴스룸에 이어서 글로벌 정면승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한번 좀 깊이 있는 내용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먼저요. 국제 뉴스룸 짚어봤습니다만 사우디가 처형한 시아파의 주요 인사들, 이란 군중, 이렇게 격렬한 항의 집회를 열 정도로 이란에서 그렇게 좀 큰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나요? 이란 자국 내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국적이 일단 사우디 사람이고요. 다만 시아파 지도자라는 점이고 또 사우디 정부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이란 정부에서 이거를 좀 이슈화시켰죠. 그래서 가급적 사형을 좀 집행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당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가 처형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란의 시아파 시위대들이 사우디 공관까지 방어를 했는데요. 이 바키란 니무르라는 시아파 지도자는 2011년에 사우디 동부에서 아랍의 봄 이후에 사우디에서도 시위가 좀 발생했었어요. 사우디 동부는 시아파 거주 지역이고 또 유전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로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화적 시위를 주도했습니다만 주장한 두 가지 내용이 사우디 정부를 상당히 곤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에 서서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 사우디 왕정 체제에 도전하는 거죠. 또 사우디 동부의 시아파 지역과 이란 주변에 있는 바레인이란 나라의 시아파와 합쳐서 시아파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주권 국가 체제를 또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내란 음모제를 적용해서 처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종교적 배경인데요. 같이 알라를 믿고 또 이 쿠란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같은 이슬람교인데 이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 오랫동안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건가요? 네. 1400년 전으로 이제 거슬리 올라갑니다. 오래됐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시아파는 정치적으로 등장한 파예요. 종교 또 교리 때문에 등장한 파는 아닙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이슬람을 창시한 모한마드는 단순히 종교만 창시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 권력을 승계받아야 되는데 무한마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보니까 무한마드 인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대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가 시아 알리예요. 알리의 파. 그런데 순위파들은 무한마드 혈통이 아니더라도 공동체가 좀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자 해서 무한마드가 죽고 난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후계자가 다 순위파가 얘기한 선출직이 됐고 그래서 시아 알리 파가 좀 불만이 많았겠습니다만 결국에 네 번째 후계자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알리가 암살당하고 알리의 큰아들도 독살당하고 알리의 둘째 아들도 저항하다가 갈갈이 찢겨 죽습니다. 이후에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1501년 이란의 사파비드 왕조가 시아파를 국교로 삼기 전까지 계속 어감만 당해요. 그러니까 양측 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현재의 이란의 시아파와 지금 사우디의 순위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데요. 그럼 지금 사우디와 이란의 대립으로 격퇴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IS인데 아까 이슬람 국가를 무한마드가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테러 집단인 IS에게 세력 확장의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라는 조직은요. 단순히 우리가 테러 단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IS가 등장한 배경은 이라크의 시아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순위파들의 결집된 세력이에요. 테러 세력 맞습니다만 일종의 반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주창하는 것이 시아파 이라크 중앙정부를 제거해야 된다. 또 이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는 이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으로 지금 중동 전체가 시아파와 순위파의 갈등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IS가 주창해온 자신들의 투쟁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 역학 구도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IS가 좀 세력을 계속해서 더 유지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사우디에 이어서 바레인과 수단까지 이란과 외교관계를 줄줄이 단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들의 대립이 그러면 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중동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동이 지금 순위파 집단과 시아파 국가들로 양분되고 있다. 이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바레인도 집권 세력이 순위파이기 때문에 사우디에 공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수단의 경우는 사우디가 예멘에서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데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가 공격하는 대상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순위파가 뭉치게 되면 시아파도 뭉치게 되는 거죠. 이라크에서 순위파 사원이 폭파당했죠. 어제. 그리고 파키스탄의 터키의 시아파들이 반사우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체가 양분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태까지 이란이 1979년 이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눌려있다 보니까 사우디가 중동 전체의 주도권과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 이란이 서방과의 핵협상 타결하고 중동의 또 국제사회 정상적인 이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란은 군사력, 자원, 수자원, 식량 자급, 인구, 제조업 수준에서 사우디를 훨씬 압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의 패권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늦춰보자는 게 지금 사우디의 움직임이고 또 순위파 국가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란이 서방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가 이제 그게 해제됐다면 지금 이 사태로 중동 내에서 이란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 있나요? 이란의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란 바로 옆에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란을 견제하는 분위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로 등장한 겁니다. 왜요? 사다무스의 순위파 정권을 제거하고 나니까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의 순위, 시아파들이 중앙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시리아 사태의 중앙정부는 시리아의 시아파 중앙정부. 그래서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최대 무장정파인데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가 하나의 벨트처럼 지금 연결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란의 어떤 국제사회의 이론으로 돌아오고 경제 제재도 풀리게 되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서 지금 주변 국가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가 같이 커지게 되면 순위파 세력들이 압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순위파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좀 다뤄야 될 문제 같은데요. 아무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 장기화되겠죠? 네. 제 생각으로는 좀 장기화될 겁니다. 전면전이나 전쟁으로까지 물리적 충돌로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 시아파 순위파 양파 대립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 어려운데 중동발 위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